자, 얇게 썰어 놓은 안심을 한 두 장 정도 놓고 그다음에 슬라이스 치즈를 놓고 또 한 두 장을 깔고 파도 이제 송송 썰어가지고 이 위에도 그냥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위에 다시 고기를 치즈를 또 올리고 다시 고기를 올리고 혹시 보니까 결을 다르게 올리겠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상한데? 자, 이제 저는 다 끝났어요 아니, 이게 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됐어, 지금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꼭 눌러야지, 손으로 꾹 아니, 있겠냐고요, 이게 자, 일단 아주 왕 돈가스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기 전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시 형 씨 네 한번 살짝 저거 한 번만 썰어봐요 이거요? 네 반을 썰어볼게요 네 안 돼! 왜, 왜, 왜? 안 돼, 이럴 줄 알았어 어? 토마토예요, 토마토? 이렇게 욕심 불러서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익기가 힘들다고 어떻게 할까요, 오븐 뒤에 오븐에다 이제 돌릴 거야, 다시? 음... 넣기 힘들어? 응? 이거, 이건 치즈가 다 타지 하... 스튜디오에 소이 셰프님 와 계신데요 아, 지금 알아요, 지금 창피해 죽겠어요 반 잘른 거에 이쪽 면에 옷 입혀서 다시 튀기는 방법... 밖에 없어요? 아, 오셨어요 네 자, 이거를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느냐 여러분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기를 한 두 겹씩, 세 겹씩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겹씩만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을 어, 제가 막 치즈도 모짜렐라 치즈도 너무 많이 뿌리고 한 거 같으니까 어, 좀 얇게 해서 치즈를 또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그렇지, 이제 진화하고 있어 그렇지 어? 자 이번엔 한번 얇게 자, 지금 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럼 이번엔 한번 자, 일단 답은 튀겨야 될 거야 얘는 될 거 같아 그럼 맛쉐커는 이렇게 보면 눈물 난다, 이유 없이? 그냥 떨어지면 눈물 나, 이상해 왜 그럴까요? 눈물 많이 나서 그래요?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아, 정말 괜찮아요 아, 정말 괜찮아요 좋은 형이네요 응 너무 많이 나요 어우 색깔이 좀 다르네 자, 꺼내겠습니다 한 5분 해도 돼 아, 됐다, 된 거 같아 색깔 이쁘네요 네 색깔이 이래야 돈가스지 자 성공했어, 이거는? 아, 이거는 야, 맛있겠다, 이거 이거 뜯을 때 한번 썰어만 볼까요? 그래, 그래, 그래 반 반 익었어요 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자 가만 잊어보세요 네 자 음 본인 놀라 야 얇게 오늘 뭐 먹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